20년 자매도시인 인천시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가 우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하와이 이민 120주년을 맞아 호놀룰루시를 방문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릭 블랭지아르디 호놀룰루시장을 만나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인천시와 호놀룰루시는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이었던 지난 2003년 10월 인천시의 제안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새해에 자매결연 20주년을 맞게 됩니다. 릭 블랭지아르디 호놀룰루시장은 2023년에 자매도시 20주년을 맞아 인천을 방문하겠다며 양 도시가 경제와 통상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 릭 블랭지아르디 호놀